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렐리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죠. 메트로놈에서 새로 출시한 아쿠2라는 제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하이엔드급 소스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메트로놈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고요. 아쿠에 대해서도 꽤나 유명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사실상 동일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기능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굳이 뭐 구형이다, 신형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도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아쿠 최초에 출시됐던 제품이 음질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가성비가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쿠2 신제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은 20,75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만만치 않은 가격이기는 합니다만 가성비를 논하면서 사용하는 제품은 아닙니다. 초하이엔드급 제품이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가격대에서 견줄만한 경쟁 제품 자체가 몇 가지 안 돼요. 하이엔드급 제품이라는 것 자체가 가격대가 천만원에서 이천만원 넘어가는 순간 가격대가 이렇게 팍팍 뛰죠. 한 두 배 차이로 초하이엔드급에서는 뭐 그렇게 놀랄만한 가격도 아니다. 특히 음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능이 대폭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떤 기능이 바뀌었느냐 기존 제품 같은 경우에는 CD 플레이어 겸 DAC 제품이었습니다. 굳이 왜 CD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내가 구매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CD 기능을 사용을 안 하더라도 어차피 이 가격대에서 음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별로 없어요. 이번 아쿠2에서는 드디어 네트워크 플레이 기능까지 기본 탑재가 되었습니다. CD 기능에 SACD 플레이까지 되죠. 완벽한 DAC 기능까지 되죠. 거기다가 네트워크 기능까지 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이해한다면 완벽한 뮤직 서버 기능이 되는 것이죠. 2천만원 미만에서 취향이나 매칭만 맞는다고 한다면 DAC 제품으로는 아쿠를 무조건 고려를 해보셔야 될 정도로 구형 버전의 음질이 정말 그 가격대에서는 괄목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취향을 떠나서 누구나 체험을 해보면 와 음질이 좋다. 와 매력적이다. 관능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음질 자체는 인정을 받아왔어요. 이제 가격이 2천만원이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아쿠 하나만 가지고 네트워크 플레이가 되지는 않잖아요. 구형의 경우에요. 그러면 아쿠 플러스 오랜더 같은 제품을 매칭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오랜더의 중급 기종만 매칭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적게 잡아도 한 6백만원? 그래도 그레이드가 좀 맞는 제품으로 매칭을 한다. 추가 비용이 천만원 이상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아쿠 구형의 뮤직 서버를 연결한다고 한다면 가격대가 한 큰 한 3천만원가량 되지 않겠나. 구형도 권장 소비자 가격이 제가 알기보다는 2,200이었어요. 550만원 가격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쿠 구형이 가격대비 굉장히 인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기능이라든지 SHD 플레이도 되고 심지어 진공관도 되거든요.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비싸질 수도 있는데 초화인드급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면 오히려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아니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아쿠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어떤 점에서 추천할 만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에 오디오를 잘 만든다라는 브랜드나 제작사는 참 많죠. 그 중에서 소스기기를 유독 잘 만드는 회사가 있느냐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많아 봐야 한 너댓군대 정도가 초화인드급, 하이엔드급으로 인정을 받을 만한 소스기기 전문 제작사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메트로놈의 아쿠는 뭐가 또 다른가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소리의 선이 살짝 가벼우면서 얇으면서 선명도를 좀 더 강조를 하는 그런 스타일을 하면 메트로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드럽고 곱죠. 그리고 굉장히 맑은 음을 재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상력이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디자인은 좀 밋밋해 보인다. 디자인은 단조로워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만듦새는 의심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품의 무게가 무려 17kg이에요. 소스기기지만은 거의 앰프 수준에 준하는 물량 투입이 들어가 있고요. 메트로놈이 유독 안에 콘덴서를 많이 사용하는 걸로 유명해요. 자세한 설명은 구형 설명하는 영상을 한번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소스기지만은 유독 구조적인 물량 투입이라든지 설계에 굉장히 고차원적인 방식을 적용을 하는 공을 많이 들이는 그런 제작사예요. 그래서 디자인을 보고 평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아이폰의 성능을 비교를 하는데 아이폰의 10년 전 구형이나 아이폰 15 프로 맥스 신형이나 디자인은 거기서 거기예요. 만듦새나 물량 투입이나 성능이 중요한 것이지 소스기기에 원래는 부품이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소스기기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음질이 좋아질 수 있다. 그거에 대한 이해력이 없는 제작사는요. 이렇게 무겁게 만들라고 해도 무겁게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음식에서 음식을 따질 때 원재료의 질도 중요하지만은 최고급 요리를 보다 보면 특히 해외의 경우에 올리브유라든지 트러플 오일이라든지 사용하는 경우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메트로놈의 아쿠의 음색이 딱 그렇게 정말 좋은 재료에 기름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식감과 풍미 이런 것들을 한층 개선해서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메트로놈의 아쿠의 사운드가 무슨 착색이 심하다, 왜곡이 있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 타사의 제품의 음질이 아쿠보다 더 좋으려면요. 금액이 더 올라가야 돼요. 브랜드 대 브랜드로만 음질을 평가하시면 안 돼요. 최고급 하이엔드급의 시작점이 천만 원대라고 한다면은 2천만 원대가 넘어가면 또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쿠는 분명히 천만 원대보다는 한결 더 업그레이드된 듯한 뭔가가 다른 영역의 음질을 들려주는 거는 분명해요. 타사 제품들의 경우 천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DAC들보다 확연히 음질이 더 좋아지려면 2천만 원 초반이나 이런 정도가 가지고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메트로놈 아쿠는 확실하게 2천만 원대가 돼버리긴 했습니다만 천만 원대 제품들하고 비교를 해서 들어봤을 때 확실히 더 럭셔리하고 개최하기 쉽지 않은 맑은 느낌의 표현력이 더 뛰어나더라 이겁니다. 아쿠를 연결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 소리의 맑은 느낌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은 너무 많아지고 무거워진다고 해서 소리가 살짝 답답해지고 무거워지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아날로그적이면서도 지극히 맑은 사운드 입자감과 결의 표현력이 우수하면서도 부드러움과 감미로움과 굉장히 고급스러운 질감의 표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풍부하면서도 진하게 모아지면서 이게 아날로그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느낌을 그냥 전자적이면서도 디지털적인 사운드를 듣다가 듣다가 이 느낌의 사운드를 한 번 가슴으로 스며들게끔 한 번 감상하고 나면은 정말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영롱하게 느껴지는 이런 고급스러운 고급진 질감의 사운드 이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취향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샘플 제품이 왔는데 포기하지를 못하고 이 제품도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품 테스트 끝났으면은 회수한다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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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해요 제가 이 제품 나가고 나면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라면은 메트로놈의 아쿠라는 제품은 음질로는 동급 최고 수준인 거는 분명합니다. 아마 취향이나 매칭에 따라서 호불호가 당연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정말 단음컨대 정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번 연결해서 사용해보시면은 아 정말 매력적인 음질이다. 나도 사용을 해보고 싶은 음질이다. 그리고 가격 대비 음질이 수준급인 것은 대부분 인정을 하실 겁니다. 디지털 사운드로 정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더의 상위종을 사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오랜더의 N30SA라든지 W20SE라든지 오태도 N20이라든지 이런 정도를 또 매칭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구형 아쿠를 2000이라고 계산을 해보자고요. 구형 아쿠 2000에다가 N20 이상급이 된다라면은 천만 원 이상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3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 음질을 보장을 받으려면은. 그런데 신형 아쿠2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CD와 SACD 재생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플레이 기능까지도 이 한 대로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의 구형에 비해서 가성비가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죠. 이 제품의 기본 베이스 자체가 최고 수준의 DAC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를 하고 있는 게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음질뿐만 아니라 DAC 기능 쪽으로도 각종 필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필터 기능이라는 것은 음질을 세부적으로 살짝씩 조절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샘플링 영역대로 업샘플링 및 리샘플링이 가능한 기능까지도 탑재를 하고 있어요. DSD로도 리샘플링, 컨버팅이 가능하고 384kHz 막 이런 식으로도 업샘플링이 가능한데 과거에 수준이 낮을 때는 업샘플링을 하면은 소리가 막 갈라지면서 가벼워지면서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수준이 이 정도가 되면은 분명히 사용을 해볼 만합니다. 아쿠라는 제품이 처음 출시를 했을 때 정말 진솔하게 음질에 만족을 했었어요. 그런데 추천을 하더라도 나는 CD를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제품을 구입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계시더라고요. 음질 자체만 보더라도 그냥 순수하게 내가 DAC로만 사용을 하더라도 돈값을 하는 제품이에요. 초하이엔드급으로 소스기기의 수준이 이 정도가 되면은요. 음질이 단 1%가 더 좋아지냐, 덜 좋아지느냐 아주 미묘한 음질적 매력이 더 향상이 될 수 있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이걸 네트워크 플레이로 재생했을 때의 음질과 단순 DAC로 사용했을 때의 음질과 CD를 재생했을 때의 음질과 또 굳이 따지자면은 SACD를 재생했을 때의 음질이 각기 다 다른 것을 즐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재미인 거예요. 정말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음질을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레퍼토리의 경우에는 CD를 구입을 좀 하세요. CD의 뉘앙스가 또 다릅니다. 그렇게 아날로그적인 활동적인 활용을 하시면서 돈값을 누리시는 겁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점 그리고 다른 제품에 비해서 조금이나마 좀 더 다른 음질을 누릴 수 있다는 점 그 음질을 누릴 수 있는 한계치와 범위와 영역 그 점을 생각하시고 이 제품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메트로놈의 신제품 아쿠2라는 제품이 아쿠1에 비해서 진공관도 탑재가 되어서 음질이 한결 더 나아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트워크 플레이 기능이 탑재가 되었다. 그 점을 강조를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